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자추받은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동문회관 건립 과정에 많은 분들의 정말 진심으로 인 그런 성의가 모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대학교 목요와 우리 동문회관 정말로 발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긍심을 느끼는 최고의 동문회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제가 2년 동안에 정말 부산 대 동창회 회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하게 다하고 자랑스럽게 게임할 때 축하해 주시는 게 진정한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